정우의 집 정우의 감정은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첫사랑이란 게 그냥 첫사랑일 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깨어진 거울일 뿐이에요. 다시 기울 수 없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차오일 작가님의 실종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베트남 탈출의 기록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주인공이 첫사랑을 찾아 집을 가출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요. 왜일까요? 주인공 정우 자신만의 실종사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소담 소리로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실종 4, 5, 1 이상했다. 언제부턴가. 그냥 이 집이 싫었다. 강남 60평대 아파트. 창문을 열면 환히 열리는 한강. 크고 작은 빌딩들. 조그맣게 오가는 차들. 개미보다 조금 더 큰 사람들. 그리고 미모의 아내. 아들딸의 재롱.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집이었다. 그런데도 정우는 이 집이 싫었다. 빈틈 하나 없는 이 집이 숨막힐 것만 같았다. 남들은 부러움하지 않는 이 집이 정우는 왜 그렇게 싫은 것일까. 아내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를 보내고 정우 또한 회사 생활하는데 모자람 없이 한다. 정우는 한치의 오차나 빈틈 없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굴러가는 이 집을 언제부턴가 벗어나고 싶었다. 아내는 오늘 아침에도 정확하게 하녀처럼 말했다. 아침을 과일로 준비했어요. 요즘 아침엔 과일식이 유행해요. 저 누군가가 아침엔 과일식으로 해야 한다고 책에서 써놓으니 온통 산다는 집마다 과일식이지 뭐예요. 처음엔 좀 그렇더라도 차츰 익숙해지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토마토, 배, 사과, 수박을 우유와 함께 내왔다. 정우 기호는 상관없이 아내는 늘 이런 식이었다. 정우 의견은 묻지 않고 좋다고 하면 꼭 좋다는 것을 계속 고집했다. 정우가 싫다고 해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며 아내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내는 자신의 판단에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남편인 정우도 그녀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 집이 싫었다. 빈틈 하나 없고 먼지 하나 없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집이 정우는 싫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가정과 회사 그리고 호사 모두 털어버리고 훌훌 날아가고 싶었다. 오늘도 회사를 가면서 정우는 회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내가 마련해준 이 고급 세단을 타고 회사가 아니라 그냥 길을 따라가다가 차가 닿는 곳에 멈추고 그냥 실종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것은 오직 오늘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아내와 살고부터 그런 생각은 끝없이 이어왔다. 아내는 정숙한 여인이다. 하등 정우가 탈출하고 싶을 만큼 미숙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우는 지금 아내로부터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자신이 이 집이 싫다고 느낀 감정이 아주 최고점에 달했던 어느 날 정우는 자신을 실종시켜버렸다. 물론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한마디 하지 않았다. 회사로 간다는 핑계를 대고 차를 회사 차고에 대자마자 정우는 그대로 회사를 빠져나와 근처의 지하철로 갔다. 쫓기듯 아무 전철이나 집어 탔다. 몇 호선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서울역에 오자 쫓기듯 서울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포항행 열차표를 끊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왜냐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우에게 그것은 본능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가갑하고 닭장같은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거대한 밀생의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쯤 지나자 정우는 그렇게도 호흡하고 싶었던 산과 나무와 들과 하늘을 보게 되었다. 정우는 비로소 갑갑했던 속이 풀리면서 숨이 크게 쉬어졌다. 얼마나 크리던 바인가 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것 같던 서울생활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을 주었다. 열차는 잘 익은 별을 양옆에 두고 달렸다. 어느 곳을 지날 때는 축제라도 하는지 허수아비가 쭉 줄을 늘어서 있었다. 푸른 하늘에 베어먹은 사과 같은 구름이 떠 있었다. 좌우 멀리서 참새대가 모래 뿌린 듯 까맣게 날아올랐다. 속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숨이 편해졌다. 그 성냥갑 같은 도시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툭 트이는 것을 무엇이 두려워 여지껏 망설이고 있었던가. 회사에서는 처음엔 조금 의아해하다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 하나 없어져도 돌아가지 않는 회사라면 그것은 회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회사일 것이다. 아마 내일쯤 되면 집에서는 난리가 나겠지. 내게 전화를 걸고 친정과 시가의 전화를 걸고 어쩌면 실종신고라도 낼지 모르리라. 여지껏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나의 행동에 아내의 놀람도 매우 크리라. 그리고 어쩐지 나보다 주변의 체면 때문에 인간인 나보다는 집의 가장이 아이들의 아빠가 없다는 핑계로 더욱 소란을 떨지도 모르리라. 아니 어쩌면 아내는 나를 믿고 아이들도 나를 믿고 그래서 하루쯤 조금 이상해지더라도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도 모르리라. 오히려 후자 쪽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어쨌거나 정우는 그날 자신을 실종시켜버렸다. 기자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은 벌써 포항에 가 있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말없이 찾아와 거닐던 그 바다. 정우는 머릿속에서 영일만을 떠올리며 소년이 되어 영일만의 여기저기를 술래잡기 하듯 돌아다니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정우는 또 포항 시내를 자신감 넘치게 활보하는 자신을 보았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포항에서는 왠지 자기가 주인공인 것 같고 여유가 생겼고 집에서 회사에서 과학 자신을 조여매는 듯한 압박 속에서 풀어져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 오빠 아니 여기 웬일이셔요? 정우가 막 기차에서 내려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타러 갈 때였다. 갑자기 한 아가씨가 반갑다는 듯 다가왔다. 한 눈에도 알 수 있는 그녀 동생인 은영이었다. 아 은영이 반가워 그냥 왔어. 늘 한번 내려오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용쾌 시간이 나뒀군. 왜 혼자셔요 미숙이는 어쩌구 모든 거 벗어버리고 홀가분이 그냥 나 혼자 오고 싶었어. 어머 오빠 낭만적이시네 아직 그런 용기가 있는 걸 보니 그래 포항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설마 그냥 무작정 내려오신 것은 아니겠죠? 아니 그냥 내려왔어 생각나는 대로 걷다가 또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갈 생각이야. 그러세요? 그럼 제가 안내 드릴게요. 직정은 괜찮니? 저 그럴 의미 있어요. 그리고 포항 오는 분 아내를 맡는다고 하면 시간 낼 수 있어요. 정우는 은영이가 시청 관광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시내에 들어서자 정우는 은영이에게 물었다. 그러다가 이내 실수한 것을 알았다. 아니 묻지 말았어야 했다. 언니는 잘 지내? 네 그냥 잘 지내요. 정우와 언니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은영이는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은영이는 구룡포로 차를 몰았다. 구룡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로 삼은 어항이었다. 오징어 배와 가맹이를 잡으러 가는 배들이 늘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포항 시내로 집을 옮기는 바람에 정우는 구룡포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없었다. 현부와는 잘 지내? 정우가 은근히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떠볼 심산으로 은영이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관심 없다는 듯 건조하게 받았다. 잘 지내요. 그런데 오빠 미숙이는 어떠세요? 아내? 응 그냥 잘 지내. 아내는 선영이가 병원의사와 결혼하자 신경질적으로 택해버린 여자였다. 아내의 집안이 포항에서 꽤 알아주는 졸부였다. 땅장사를 통해 일가를 이룬 집안이었다. 그녀가 정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집이 꽤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우는 빠르게 결혼을 했다. 그녀의 집이 부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우의 서울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팍팍했던 서울 생활은 그녀와 결혼을 함으로써 아무 노력 없이 정우는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물질적인 면에서 그녀는 참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 결혼이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서로가 자기보다 더 나은 상대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로구나. 아내는 자신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정우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나 선영이를 사랑했던 정우의 감정은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의 집안이 부자라는 이유로 별당코 정우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이 혹 정우에게 자격지심이라도 줄까 봐 조심하였다. 아내는 정우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아들딸을 키우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좋은 처신을 해왔다. 나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정우가 그런 아내를 별로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우는 이상하게 아내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다. 아내를 이리저리 피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 더욱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조심하는데 정우는 그것이 답답했던 것이었다. 그녀도 자신을 같이 미워했다면 정우는 차라리 마음의 부담을 덜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자신을 실종시켜버리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리라. 정우는 그녀의 치명적인 정숙함이 싫었던 것이다. 오빠 기억나요? 이 성당. 구령포에 닿았을 때 먼저 그녀는 정우를 구령포 성당으로 데려다 주었다. 신부님도 이젠 박이었겠지? 그 신부님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세월을 잊고 사시나 봐요. 그때가 벌써 언젠데? 그때 선영이와 함께 하기 위해 그 신부님을 찾아갔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면서 신부님께 세례를 부탁했다. 신부님은 우리들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세례를 해 주었다. 그때가 오순절 무렵이었던가. 신부님은 정우 머리를 짚고 기도문을 외웠다. 오순절 미사와 함께 그날부터 정우는 기독교 신자에서 천주교 신자로 바뀌었다. 그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그녀와 함께 하겠다는 정우의 생각은 모태신앙이었던 기독교를 천주교로 개종케 했다. 정우는 구령포 성당을 둘러보고 낯익은 구령포 거리를 걸어보았다. 동해안 한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만큼 중앙으로부터 멀기 때문일까. 그때나 이제나 별 달라진 모습을 느끼지 못했다. 일제대의 거리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시청의 정책도 구령포가 근대 도시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 이에 은영이는 다시 정해진 코스인 듯 호미곡 광장으로 차를 몰았다. 처음 와본 곳도 아니었다. 포항을 올 때마다 수없이 가보았던 곳이었다. 모든 것이 여전했다. 사람들은 등대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여기저기서 그들 나름의 여행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었다. 등대 박물관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은 찾는 사람들이 달라 있었을 뿐이었다. 울긋불긋 옷차림도 가을 단풍 못지않게 화려했다. 등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칠렁대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은영이로부터 듣고 정우는 그것이 정말인가 싶었다. 정말 언니가 결혼한다니? 너 거짓말할래? 아니지? 아니지? 그녀의 동생으로부터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던 날 정우는 눈물을 삼키며 이 호미곡 등대로 왔다. 바다를 바라보며 한없이 한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로는 그녀가 생각이 날 때면 이 호미곡 등대를 말없이 찾아와서 한없이 등대를 바라보았다. 저 등대가 무슨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아내와의 결혼은 실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오빠 왜 그래요? 오빠처럼 현명하고 냉철한 사람이 그까짓 언니 때문에 이렇게 시름에 빠지다니 이제 어쩌겠어요.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야지. 은영이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정우를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정우 앞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녀 친구인 지금의 아내를 소개한 것이었다. 아내와의 결혼은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정말 사랑하는지 이런 것은 접어버린 채 단지 선영이에 대한 실망과 미움으로 무작정 한 결혼이었다. 만일 그녀 동생인 은영이가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정우는 어쩌면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정우는 바다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때가 생각나서 바다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선영이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간 후 한때 정우는 그녀의 동생인 은영이를 그녀 대신으로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 집에서 그녀와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정우를 자꾸만 적게 했다. 은영이가 시청일 때문에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 가버린 후 정우는 천천히 걸으며 일대를 돌아보았다. 호미곡 광장에 설치물도 많이 들어섰고 예전과 달리 많이 화려해져 있었다. 그러다가 정우는 문득 오호사를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오호사에 있다는 친구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친구는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포스텍으로 진학한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떠돌더니 한 학기가 지나서 불국사에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더니 수년 후 다시 오호사에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우는 택시를 탔다. 그러나 그는 오호사 본절에도 온유함에도 어디서도 없었다. 그날 밤 대왕암 근처 간포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정우는 슬며시 폰을 열어보았다.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자신을 실종시키고 싶었지만 그래도 폰에 뭐가 왔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큰 회사에서도 정우 하나 없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을 것도 아니었다. 정우는 다시 폰을 닫았다.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지낼 생각을 하였다. 한 며칠간 자신을 실종시켜 동해안 일대를 따라 걸을 생각을 했다. 집에서도 정우의 자리는 없었다. 정우가 없더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살아나갈 것이고 정우가 없어져도 회사는 굴러갈 것이었다. 이튿날 은영이가 호텔 앞에 미리 차를 대기해놓고 있었다. 잘 죽으셨어요? 그냥 그런데 이상하지. 집이 아니어서 그런지 찜찜해. 생각은 밝게 찬 것 같았는데 꾀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네.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걸 아시죠? 집이 좋은 거예요. 호우, 오빠 미숙이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 포항에 오고 싶었어. 어릴 적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좋지만 오빠한테 좋은 기억이 아닐 텐데 뭐가 좋다고 고향이랍시고 찾아와요. 아니, 오고 또 오고 싶었어. 이제 추억으로만 남은 고향이지만 나이 들수록 더 그래. 너도 고향을 떠나봐. 그럼 저는 뭐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고향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순 부모님의 행패였어요. 여자가 떠나있어 보아야 뭐하냐고. 저는 포항을 떠나고 싶은데요. 포항에서 나고 자라고 포항에서 살다가 포항에서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남편은 잘 있어? 저 이혼했어요. 언제? 오래되었어요. 벌써 3년도 지났는걸. 그 말을 듣자 정우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순간이나마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 옆에 은영이와 재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은영이는 예나 지금이나 정우에게 많은 감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선영이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랬다. 남자들에게 바람은 숙명인가 보아요. 그녀는 애잔하게 말했다. 정우는 그 말을 통해 그녀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대강 짐작이 갔다. 정우는 말을 돌렸다. 그녀가 남편에 대해 중호의 감정을 드러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은영이의 남편은 정우도 알만한 사람이었다. 포항에서야 다 그게 그런 것이었다. 아침에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며 그녀는 차를 보경사로 몰았다. 보경사 하면 그 이북 식당 아줌마가 생각났다. 함흥 식혜를 해주던 할머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가 십여 년 전인가 그랬다. 보경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상하게 그 할머니였다. 정우가 가자 그 할머니는 옛날 된장국 밥상에 그녀의 고향 음식인 함흥 식혜를 내놓았다. 입에 맞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의 정성이 고마워서 그 식혜를 맛있는 듯 먹었다. 역시 예상한 대로 가게는 문이 닫혀있었고 아내 집기도 장사 안 한지 오래된 듯 먼지가 쌓여있었다. 인기척도 없었다. 남편이 육군 중령 출신이라고 했다. 연금이 있어 이까지 식당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내연산 열두 폭을 은영이와 갔다 왔다. 그녀는 이것을 자주 찾았던 듯 오래간만에 걷는 정우보다도 훨씬 발걸음이 경쾌했다. 자주 오는가 봐. 네 자주요. 매우 자주요. 그녀는 강하게 반복해서 말했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소? 그냥 이혼하고서는 이곳을 생각날 때마다 왔어요. 그냥 외로움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열두 폭을 걷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는 했어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쓸쓸해졌다. 나한테 들키니까 남편이 먼저 그러더군요.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자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서로가 이런 면에서는 냉정하였으니까 다툴 것도 없고 비교적 쉽게 헤어졌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녀는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말해놓고 웃었다. 오빠 여기 기억나요? 선영이 언니와 함께 성당에서 소풍 나왔던 곳이잖아요. 그때가 부활절 무렵이던가? 네 맞아요. 그때 참 언니가 오빠와 꼭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그런 이야기 그만해. 정우는 은영이 말을 다 끊으며 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듯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오빠 오빠 버리고 간 선영이 언니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청 잘 살아요. 아들 딸 낳고 지금 포스코 연구실에 있어요. 그것도 실장으로 밉지 않아요? 나도 우리 언니지만 정말 오빠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요. 잘됐지. 나한테 왔으면 그렇게 되었겠소? 왜? 오빠가 어때서요? 언니가 오빠를 버리고 택한 형부지만 내 눈엔 오빠가 훨씬 더 멋진데 고마워 그렇게 보아주니 따지고 보면 정우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못되었다. 정우가 하는 일이란 것이 실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사람들 간에 부대낌이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서로 상대를 미워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그리고 회사도 열정을 쏟을 만큼 그런 곳이 못되었다. 그저 마지못해 다니는 직장이었다. 지금 집에서 미숙이는 어떠세요? 잘해주죠? 완벽한 아이예요. 학교에 있을 때도 남달랐어요. 리더십도 있고요. 그래 똑똑한 여자지.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마치 미숙이가 잘못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 아니 좋은 여자지. 정우는 또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영이는 한 번 힐끗 쳐다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종우 표정으로나 말투로나 알았으리라. 복용사를 둘러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것은 칠포와 월포 해수욕장이었다. 여름이 지난 해수욕장은 쓸쓸하기조차 했다. 이따금 이런 쓸쓸함을 즐기려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오래간만에 바닷가에 나온 듯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런 바다가 참으로 오래간만이 다는 듯 오빠 그때 그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왜 그 이북 할아버지 기억나 바닷가에 나와 자주 연을 날렸지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북쪽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더니 결국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좋은 할아버지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가족을 그리워하게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아마 연이 아니었을까? 연이 그리움을 불러온 것일 거야. 연을 보면 그 출렁임이 손에 와 닿거든.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 할아버지는 이 바닷가에 나와서 연을 날렸겠지. 그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나와서 연을 날렸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우에게 큰 슬픔으로 와닿지 않았다. 은영이는 정우가 그 할아버지를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며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정우는 이상하게 별 감흥이 없었다. 홍해로 나와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한 2층 지빌의 스토랑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또다시 물었다. 오빠 정말 미숙이한테 허락받고 온 거예요? 허락받고 말고가 어디 있니? 내려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그래도 오빠가 미숙이 몰래 온 것 같아서 그래요. 정우는 불현듯 다시 폰을 열어보면서 혹 내게 메시지나 카카오톡이 와있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집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집에서 있으나만 하라고 여겼던 것일까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정우는 그냥 집에 얹혀있는 느낌이었다. 그런 것은 정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 가정은 완벽한 아내에 의해 이루어졌고 정우는 그냥 얹혀져 있는 것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아내 편에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그런 것은 정우가 아내를 싫어하게 되고 이 가정이 싫다는 것으로 변하게 하였다. 정우는 겉돌았고 그리고 이 속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경제권은 모두 아내에게 있었다. 아내는 정우를 깎듯이 남편으로 대해 주었지만 그 숨 맡길 듯한 완벽함은 정우를 질리게 하였다. 자격지심일까 몇 번이나 이 집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었고 몇 번이나 자신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애써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우는 이혼까지도 생각했다. 이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정우는 이 정이 없는지 아니 가정이라는 사무실을 뛰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실행했던 것이다. 아내와 이 사이에 싸움이나 큰소리는 없었다. 그냥 우리 집은 사무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애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며 정우는 자꾸만 은영이에게로 기울어졌다.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정우의 이런 마음을 더욱 그녀에게 끌리게 하였다. 은영이는 이번에는 해안을 따라 달렸다. 호미 꽃을 달려 구름 포를 지나 장기 급성 까지 드라이브를 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바다를 보며 달리니 눈이 한결 시원했다. 정우는 그 옛날 그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갔던 기억을 더듬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오빠 장기 급성 기억나요? 왜 오빠 친구 성석 오빠 기억나지 지금 여기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만나보실래요? 그만둬 수업 중일 텐데 찾아가서 방해만 하는 거지 오빠한테 미숙이 뺏기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뭐 성석 오빠가 미숙이에게 얼마나 공들였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미숙이를 오빠한테 소개했고 성석 오빠가 그런 줄 알았다면 오빠한테 미숙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제 잘못도 커요. 아직 결혼 안고 있어요. 놀라웠다. 성석 이가 아내를 사랑했다니. 정우가 선영이를 잊지 못하듯 성석 이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우가 만일 아내와 이혼을 한다면 아내는 성석이와 재혼을 할 것인가. 정우가 바로 선영이를 못 잇듯이. 다시 해안길을 따라 양포를 지나 구령포 까지 왔다. 어제 보고 오늘 다시 보아도 물리지 않는 익숙한 거리였다. 어제 볼 때는 그렇게 우울하게 보였던 것이 오늘 은영이와 함께 다시 보니 우울한 감정은 사라지고 그냥 정겨운 고향의 거리로 돌아와 있었다. 은영이는 나를 시장과 일본인 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변한 구령포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러나 정우는 그것보다 구령포 언덕에 올라 보며 바다를 내려다보고 싶었다. 오징어잡이 배가 추러를 앞두고 한창 수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저런 생동감 있는 구령포가 좋았고 그런 배가 떠있는 구령포 앞바다가 좋았다. 언덕에서 구령포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구령포 근대 거리에서는 때마침 과메기 축제를 앞두고 어수선했다. 오빠 생각나요? 오빠가 서울서 전화 갔을 때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 따라다니며 놀렸던 거 기억나지? 그런데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 언니를 보았으니까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기뻤어. 서울에서도 언니 같은 애면 없었어. 저 그건 오빠가 선영이 언니만을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서울엔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았어. 선영인 정말 예뻤어. 이건 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먹고 살기 위해 포항제철 잡으로 내려온 아버지를 따라 우리는 시내보다 돈이 덜 드는 구룡포에 정착했다. 구룡포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바닷가 소년처럼 놀고 먹고 뛰노는 생활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구룡포는 오래된 낡은 어항일 뿐이었다. 서울과는 달리 구룡포의 생활은 단조로움이 계속되는 생활이었다. 그렇게 바다와 교회밖에 몰랐던 정우에게 그녀는 희망과 꿈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였다. 그녀가 좋아서 이 구룡포에 오랜 안기를 원했다. 그녀의 집은 성당 근처에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따님이 기도했던 그녀는 서울소년이었던 정우의 마음을 마구 들쑤셔놓았다. 그냥 흡입했다는 말이 오를 것이었다. 그녀 이외에는 여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손주희 씨도 잘 계시겠지? 돌아가셨어요. 강경화라고 하던데. 은영인 구룡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네. 제가 시내 있지만 구룡포 중심을 담당하고 있어서 구룡포엔 툭하면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살았었는데 자연 그때 그 사람들도 관심이 가죠. 선주희 씨는 호라비였다. 아내에 대한 순정파였다. 아내가 죽어 주위 사람이 재원하라고 하는데도 재원 안고 첫 아내를 그리며 호라비로 살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선주희 씨의 순해보가 눈에 그려지면서 선주희 씨의 인생이 눈에 밟혀지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큰 배를 한 척 가진 선주였다. 마음만 먹는다면 주변의 여인들을 마음껏 유린할 수도 있었다. 나도 그러리라. 나도 선영이와 결혼하면 선영이가 죽더라도 혼자 살리라. 한때 정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 오빠 이거 기억나요? 그녀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응 기억나지 어렸을 때는 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놀았는데 그때 영민이가 다쳐서 선생님이 뛰어오고 수리조합장인 영민이 아버지가 쫓아오고 학교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연고시에 번번이 실패하더니 수역 공채에는 단번에 합격을 하잖아요. 또 그게 적성이 맞다고 해요.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그래 참 좋은 친구였지 자기보다 남을 위해 애쓰던 친구로 기억돼 부인하고 사별하고 지금 혼자 있어요. 그 친구는 성실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임연고시에 번번이 실패했다. 서너 번 치는 것 같더니 이내 진로를 바꾼 모양이었다. 영민이는 정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친구였다. 유일하게 정우가 선영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다. 물론 정우가 아내와의 관계를 해보게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은영이는 구령포를 지나 정우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며 영일만 바다를 끼고 구령포에서 인곳까지 차를 몰아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으로 정우를 안해했다. 휴일이 아니었는데도 공원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있었다. 유치원에서 놀러온 아이들 관광버스에 실려온 사람들 그리고 자가용을 몰고 온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성글지만 그래도 테마공원 곳곳을 메우고 있었다. 정말로 연호랑 세우녀가 타고 온 쌍거북 바위가 있을까 무엇보다 궁금했다. 전설이란 것이 증거물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얼마쯤 걸어가자 쌍거북 바위가 나타났다. 테마공원 안에 바위가 올려져 있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쌍거북 바위라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전설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것을 보자 마음이 급박히 울렁거렸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진 연호랑 세우녀 이야기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었다. 저걸 보고 무얼 느끼셨어요? 연호랑 세우녀 대단하지 그 전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이게 전설인지 신화인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 만일 신화 쪽에 의미를 더 둔다면 연호랑 세우녀가 태양신 숭배로까지 격상될 수 있겠지만 전설로 조금 낮추면 사랑 이야기 나는 연호랑과 세우녀의 사랑 이야기 쪽에 비중을 두고 싶어. 에휴 오빤 여전히 생각이 깊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지나치는데 오빠는 이것이 전공이 아니면서도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글쎄 내가 왜 이공계를 택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차라리 문학을 했다면 훨씬 나다웠을 텐데 그래도 오빠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멋있어요. 실제 오빠가 문과를 택했어봐요. 지금 같은 그런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빠 저 설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거북이 쌍거북이에요. 그리고 연호랑 세우녀 이별과 만남 왕과 왕비 해와 달이 졌다가 다시 뜨고 이분법 의 구조 부부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승고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만일 그 구조를 파괴하려 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것은 사랑이나 미움 같은 인간의 인위적인 감정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이 아닐까요? 널컬 웃군 원래 이 방면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았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 사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연호랑 새우녀가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이 왜 연호랑은 새우녀를 먼저 찾지 않고 새우녀가 연호랑을 찾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빠 미숙이하고 문제가 있죠? 오빠가 혼자 내려왔을 때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오빠가 어릴 적 고향을 찾았을 때 더욱 확신을 얻었어요 오빠 미숙이 말은 안지만 오빠 때문에 마음 엄청 상하고 있을 거예요 오빠는 선영의 언니를 생각하지만 그리고 아직도 선영의 언니를 잊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첫사랑은 깨어진 거울일 뿐이에요 다시 기울 수 없는 정우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날카롭군 은영이는 언제나 그랬어 현명하고 판단력도 빠르고 그런 것이 늘 부러웠는데 난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 그리 깊게 생각하지 마셔요 간단해요 첫사랑이란 게 그냥 첫사랑일 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연호랑 세우녀를 두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라워 정우는 그냥 멋쩍게 내뱉었다 그녀는 더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정우가 말을 못하게 막았다 그냥 이 공원을 나가려고 했다 정우의 반응에 놀랐음일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주었다 오빠 저기 바닷가 같이 가서 걸어요 그래 정우는 그녀와 인곡 바닷가를 걸었다 바닷물이 파도를 따라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났다 돌을 주워 바다를 향해 던졌다 그녀가 웃었다 정우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없이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워 했는데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세월을 물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우는 문득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빠 오늘이 내려온지 이틀째인가 봐요 미숙이가 걱정할 텐데 응 나를 실종시키고 싶었어 이 집 이 가정이 싫었어 정우는 은양이한테 기어코 실토하고 말았다 어쩌면 오빠가 생각하는 실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져보지 못한 행복일지도 몰라요 오빠 그만 방황하고 서울로 올라가셔요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는 정우에게서 무엇을 읽은 것일까 정우는 아무 말 않고 고분고분 은영이가 시키는 대로 그녀의 차를 탔다 그녀는 포항역에 정우를 내려놓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빼듯이 가버렸다 정우는 불현듯 KTX를 탔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정우 표정을 살피며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정우는 그냥 출장 좀 다녀왔어 너무 바빠 말을 못했어 하고 아무렇게나 얼버버리며 샤워실로 갔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을 정우 눈치를 보며 정우 의지대로 맡겨두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정우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회사로 갔다 아무도 정우의 실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다 실제 정우가 어제와 그제 이틀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정우는 이내 자리에 앉았다 평소처럼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었고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어 퇴근을 했다 또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다 오늘의 소설 실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정우는 첫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평범한 오늘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을까요 빈틈없는 완벽한 가정일수록 일탈을 감행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에휴 집 떠나면 괴고생인 거 아시죠 자 오늘 밤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